그러니까 지금 그 깨왔따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나라 불교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번역이 없어요. 저기 학당에 아탕님이 산스크립트 번역에서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 구절 해설. 그러면 우리식 해설이 맞다는 게 거기에 입증되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가 막히죠. 빛나는 의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이 말을. 그런데 제가 근거로 됐죠. 용수보살도 그걸 빛나는 의식으로 풀어가지고 티베트에 경전이 남아있고. 그걸 번역본을 가지고 역으로 제가 입증해드렸죠. 용수도 이렇게 풀었다. 다 빛나는 의식이라고 풀고 갈라에라마도 빛나는 의식이라고 풀고 다 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기를 흐려버려요. 빛나는 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황당한 겁니다. 경을 바꾸다니. 내 뜻하고 다르다고 경을 후리를 바꿔버려요. 강목스님 풀이도 엉망이고 전재성 풀이도 엉망입니다. 그 박사. 다른 풀이 다 좋은데 거기 가면 흐리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풀면 빛나는 의식이 있다가 나와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을 이대로 풀 수가 없으니까 트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 한역도 잘못돼 있어요. 견고경이라고 찾아보시면. 아암경 중에 견고경이 그 구절이거든요. 거기도 풀이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거는 산스크레토 풀이랑 대조해보면 몇 구절이 빠짐으로써 글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버렸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요. 지금 이 한역된 경전을 쓰는 우리가 현재 불모지대라니까요. 부처님의 청정강명심으로부터. 그 최고 원전을 풀이를 못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그런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요. 보조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모든 선불교 조사들이 우리나라의 과거 스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용수보살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모든 경전도 다 자성청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역이 잘못됐건 말건 그 구절은 여러 루트를 통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방불교의 아찬차 스님마저도 빛나는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어요. 빛나는 마음이라고. 황당한 거죠. 지금 현대 한국불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도 또 빛나는 마음이라고 다 얘기해요. 고승들이. 그런데 이 고승들이 얘기하는 참나는요. 다 지금 또 학자들은 안 믿어요. 한국불교가 지금 찢어져가지고요. 참나 얘기하면 불자 아니래요. 이 말을 어디서 듣고 있냐. 제가 듣고 있어요. 저 욕하는 블로그에 지금도 글 올라오거든요. 유농식은 불자인가. 그러면 왜 불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냐. 상주 불별할은 참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외도다. 제가 욕을 먹으니까 알죠. 그런데 이것들이 억울한 게 왜 종정스님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나한테만 지랄들인지. 왜 고승한테는 말을 안 하고. 성철스님도 참나 찾으라고 하고. 청화스님도 참나 찾으라고 하고. 진제스님도 참나 찾으라고 하고. 다 참나 찾으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참나 찾으라고 하면 저거 불자 아니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알아두시면 한국불교 지금 심각하다. 참나를 참나라고 못한다. 어제 제가 TV에 구산스님이면요. 송강사 구산스님이면 유명한 고승입니다. 그 분이 강의한 건데요. 요즘 이분을 불교방송에서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관화선을 하라고 하도 잡으라고 하더니 비법이 하나 있다. 바로 공경계로 들어가는 비법이 있다고. 그 비법 내가 얘기해줄까? 한 시간 안에 공경계로 들어가는 비법이다. 뭐 다를 게 있겠어요? 몰라 같은 걸 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앞뒤가 딱 끊어지면 그 전후가 딱 경계가 끊어지면 앞뒤가 끊어져서 바로 직결, 곧장 생각이 딱 공해지게 된다. 이게 비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비법인데 얘기해줄까? 그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화도 하라고 해놓고 결국 감박에 공이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딱 생각이 끊어지는 그 자리가 공짜리다. 그러면 바로 대번 공에 들어가진단 말이야. 공에 들어간다는 거 뭐냐. 이분이 유식학을 쓰시더라고요. 육식까지 딱 씌워버린다는 거다. 육식까지가 딱 씌워버리면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가 육식이죠. 육식이 딱 씌워져버리면 공경계에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되면 육식만 딱 씌워버리면 눈을 뜨고 가만히 있지만 툭 트여서 벽도 터지면서 밖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허공이 훤히 나타나기도 하고 육식만 공해지면 식광, 의식의 빛이, 눈앞에 빛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견성이 아니에요. 참나를 본 게 아니에요. 육식까지 멈췄다는 얘기고 칠식, 팔식을 뚫고 들어가야 구식인 견성을 한다. 이분 주장이. 구식까지 아예 쓰시더라고요. 구식이 참나자리고 팔식은 필름이다. 필름과 팔식이 합쳐졌어요. 필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대표적인, 이건 마하리시도 늘 얘기하는 대표적인 방식이거든요. 그 식을 설명하는 참나가 영사기 등이면 영화 필름이 팔식이에요. 그게 초점이 잡아주는 게 칠식이고 펼쳐지죠. 스크린에. 그러면 업이 다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아래의 필름이에요. 빛이 구식이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그렇죠. 참나. 참나 자체. 영사기의 빛 자체예요. 지금 여기도 빛이 구식이면 저 막이 가리고 있는 게 지금 팔식인 거죠. 저기 업보가 막냐 탁하냐 따라서 밖으로 투영되는, 펼쳐지는 삶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팔식에 빠져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참나 그 자체로 들어가라. 이게 제 팔 막에도 조심하라. 이런 선불교 조사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대충. 이분도 다른 거 없죠? 결국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육식까지가 고요해져서 눈앞에 신통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계가 여기는 보조지물 가풍이라 시부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부도 중에 소 발자국 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본 견성은 부식을 봐야 된다. 그런데 육식만 진정돼도 신통이 일어난다.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죠? 옛날 얘기를 지금 녹음질 좋게 해서 틀어주시더라고요. 부산스님 얘기인데 그런데 결국 그럴 거면 바로 과거 몰라 미래 몰라 툭 들어가면 되죠. 몰라로. 화두 안 잡아도 되죠. 그런데 이분도 화두 잡아라 파거든요. 그런데도 더 좋은 거 가르쳐 줄까? 몰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이게요. 대해 종고수님이 화두선 창시자거든요. 그런데 화두선 창시자가 심지어 단박에 깨닫는 법 얘기해 줄까? 너 잡고 있는 화두도 놔버리고 갓난아이처럼 모른다고 해. 어떤 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버텨봐. 그러면 훅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화두선 창시자마저 화두도 방편으로 쓴 거지. 더 쉽게 들어가려면 단박 무심해라 이거예요. 여기서요. 몰라 하시는 게 제일 최상승법입니다. 제가 지금 티벡불교 깍규파나 닉마파 거 경전도 구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 경전이요. 산스크레토본도 있지만요. 림포체들이 중국에 흡수됐잖아요. 중국말로 한역한 것도 많아요. 깍규파의 마하무드라 비법서인데 짧아요. 그런데 한역된 것들이에요. 그걸 다시 번역해서 보는 건데 어디로 봐도요. 거기 경지가 뭐냐면 벚꽁밖에 없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벚꽁과 육남매 출동 그러면 거기는 거의 부처된 걸로 봅니다. 육바람지까지도 안 바래요. 참나랑 딱 하나 돼버리면 청정강명심하고 딱 하나 돼버리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닦을 게 뭐 있냐 이거죠. 참나에 들어앉았는데 참나에 들어앉았다는 게 뭡니까? 일체의 유심조 일체가 참나 작용으로 보이냐 벚꽁을 깨쳤냐 이거예요. 벚꽁 그럼 벚꽁 깨치고 참나 안에 딱 접속돼 버리면 내가 참나에 들어앉으면 더 닦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닉마파도 거기고 깍규파도 거기고 우리나라 선불교도 다 그겁니다. 목표가 중국 선불교도 그렇고 그럼 그게 우리 경지에서는 일주보살밖에 안 된다 이거죠. 화엄교학으로는 일주밖에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또 시비 붙이지 말라고 하겠죠. 일주라고 하지 말라. 그냥 부처됐다고 해달라. 일주 부처다. 우리가 볼 때는 일주 부처다. 왜? 육바람이를 아직 안 닦았잖아. 이거고. 그쪽에서는 참나에 들어앉었으면 끝난 거지. 뭘 더 닦느냐. 거기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거기까지는 합의 볼 수 있죠. 여러분도 거기까지만 가시면 지금 아시아 어디서도 견성했네 해요. 성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견성했네 해요. 참나에 안주한 건 똑같다. 부처나 나나 똑같다. 이 각오예요. 이래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에 안주한 건 똑같아요. 부처나 일주나. 그래서 일주면 부처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견성이면 그대로 성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육바람일이 안 나올 뿐이지 속은 완전 부처다. 이해 되시죠? 참나랑 하나 됐으니 부처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참나랑 하나 됐는데 밖으로 육바람일이 나온 성불한 거고 십지고 안 나오면 일주인 거지 안에 부처랑 접속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거든요. 거기까지 일단 확보하시라는 거죠. 제 얘기 들으셨으면 일단 일주는 확보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주 별게 아니라 일체가 지금 통의식으로 보이냐예요. 지금 깨워서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별도 안 하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이게 큰 거 없는 게 아니라 원래 불교 교리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산매 들으라고 그래요. 아까처럼. 공산매 들으라고 하면서 공산매를 더 풀어주는 게 두 개로 더 풀어주는 게 공산매 삼해탈 문이라고 하거든요. 공산매 그러니까 공해탈이죠. 그다음에 무상해탈. 공한 자리는 상이 없어야 돼요. 이게 몰라예요. 몰라해탈. 그다음에 무언산매 무언해탈.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무상무원입니다. 한자로 하면 옴 몰라 괜찮아. 이게요. 한문으로 하면 무상무원이에요. 공무상무원이에요. 그래서 공하다. 공이 어떤 자리냐. 무상하다. 모르는 자리다. 무언. 바라는 게 하나도 없는 자리다. 몰라 괜찮아만 계속 하시면 그 자리에 들어가요. 옴 몰라 괜찮아가 제가 만든 만트라 형식으로 만든 건 이게 짱입니다. 옴으로 진동시켜주면서 몰라 괜찮아 때려버리면요. 뚝뚝 끊어져요. 나무아미타불이나 주문회시잖아요. 주문회실 때 한 번씩 써주시면요. 주문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집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요. 에고가 막 올라와요. 나무아미타불 하다가도 작동하거든요. 이 에고 잡아줄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옴 몰라 괜찮아 옴 몰라 괜찮아 그러고 나무아미타불 다시 해보세요. 질이 달라요. 옴 몰라 괜찮아 할 때요. 잡음이 착착 꺼져요. 잡념이 뚝뚝 떨어져요. 그때 그러고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오잖아요. 깊이가 다릅니다. 해보세요. 어떤 주문을 하시건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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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